반갑습니다. 가면 연주자입니다. 오늘 연주할 곡은 천녀유혼 블루스에서 한 템포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화는 제가 군대에 만년휴가 때 나와서 봤습니다. 대단했습니다. 꿈에 천녀귀신이 한번 나오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. 왕조연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영화 남자 주인공이었죠. 고 장구경씨가 부른 천녀유혼 오카리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. 고 장구경씨가 부른 천녀유혼 아스파이의 장구경씨가 부른 천녀유혼 안전해요 utiveushed. 아스파이의 장구경씨가 부른 천녀유혼 라이언이의 장구경씨가 부른 천녀유혼 안녕 ! 관심이 부른 천녀유혼 일본은 두 등의 천녀유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